첫 번째 선거 공판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부정선거를 찾아내고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법부 자체가 부정선거를 밝힐 의사가 없고 그냥 선관위 측을 변호한 쪽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 나라 자체가 뭡니까? 그냥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부끄럽게 돼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신임 대통령도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 수단이나 사법적 수단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선거를 자리 잡게 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본 사례는 그냥 빙산의 일각입니다. 4.15 총선에 이뤘다는 모든 것을 그냥 대표하는 사례가 인천광역시 사례고 이 인천광역시 사례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여러분들 총선 2022년도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던 3구 대통령 선거 정권이 바뀐 다음에 여러분들 있었던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뭡니까? 조작률만 다르지 조작 방식은 다 같은 방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투표소 레벨로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 수의 10%, 15%, 20%를 여러분들 빼앗아 가지고 누구한테 밀어주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밀어주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초 맞초가 뭡니까? 실물 위조 투표지가 투입됐고 개표가 끝났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결과하고 투표함의 이름 투표지수는 일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로 그냥 끝난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예상치 못하게 130여 군데에서 뭡니까? 정거 보존을 위한 투표함을 제출하라고 하는 그 피 뭡니까?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를 다 파쇄하거나 소각시키고 새 투표지를 만들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걸 제출한 것이 재검표 현장에 있는 빠빠단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가 된 겁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 신인 대통령은 단 한 마디도 입을 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시 밝힐 의사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 지지율이 높으면 밝힌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지지율 여부가 아니고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의 문제고 선학 개념의 문제고 그다음에 투표를 바라본 시각의 문제지 천상정치검사인 겁니다. 선택적 수사를 하는 거죠. 선택적 수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대통령 재임하고 있을 때도 그냥 선택적으로 뭡니까?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쨌든 간에 저도 7월 28일 날 이 문제가 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야 안 되겠냐 생각 때문에 그전에 인천광역시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모든 자료가 다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말 재야 전문가가 인천광역시의 모든 지역을 다 분석을 한 겁니다. 우선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15 총선에 연수구월 민경욱 의원회 같은 경우는 재야 전문가가 몇 표를 훔쳤는지를 계산한 걸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종 결과입니다. 이 결과입니다. 얼마를 훔쳤습니까? 민경욱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수 15,980표 가운데 20%를 빼앗았습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가 어떤 사전투표 득표 7,432표에 20%를 빼앗았습니다. 총 40%인 4,682표를 정의령 후보안께 밀어준 겁니다. 이렇게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얼추 맞게끔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겠죠. 그런데 법원 증거 보존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 숫자를 맞춰야 되니까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인쇄소에서 인쇄기를 막 돌려가지고 뭡니까? 절대 인쇄하면 안 되는 사전투표 용지를 마구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빳빳한 신권 다발도 나오고 배춘잎 사전투표지도 나온 거죠. 그래서 사전투표에서 정의령 후보와 함께는 원래 37% 득표밖에 못하는 사람은 48%를 뻥띄기를 한 겁니다. 민경 후보는 원래 41%를 득표해야 되는데 34%는 뭡니까? 내려앉힌 겁니다. 이정미 후보는 19% 득표해야 되는데 16%를 내려앉힌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찾아 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 날밤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이런 그래프를 보니까 분명히 조작했다. 사전투표를 조작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것이 중앙선거 관련해 여러분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노란색 부분이 다 관내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민경우 후보. 여러분 여기에다가 다양한 종류의 조작값을 여러분들 다 적용해 봅니다. 20% 30% 10% 45% 25% 쫙 돌리게 되면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수를 가장 잘 포착한 그런 수치가 발견이 됩니다. 그게 바로 전산 프로그램 조작 프로그램 조작 공식 조작 방정식 조작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4.15 청소년의 연수구 의뢰 여러분들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는 투표자들이 던진 숫자가 아니고 컴퓨터가 만든 숫자라는 겁니다. 그 만든 공장을 찾아낸 겁니다. 그 공장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다 보면 이렇게 딱 잡히는 겁니다. 민경욱 20% 삐삐 이정미 20% 삐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20% 20% 각각 여러분들 민경욱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의 20%를 여러분들 훔치게 되면 여기서는 지금 동레벨 나옵니다만 진짜는 투표수 레벨로 다 소수점 두 자리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196.00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3196.00 이렇게 딱 나온 겁니다. 그 다음 이정미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정미가 받은 여러분들 얼마 안 되는 표를 다 뭡니까 투표수 레벨 동레벨을 다 조작을 해보니까 59.40 99.60 111.90 여러분 쫙 대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초록색이 1456.40 040 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반올림 처리가 떨어내리면 1486표입니다. 딱 나옵니다. 1486표. 이렇게 표를 훔치는 겁니다. 이 표를 뭡니까 다 누구한테 넘겨주는 거 아니까 정의령 후보와 함께 넘겨준 겁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선거에서 표라는 것은 하늘에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제로섬 게임입니다. 누군가를 표를 빼앗아서 그만큼을 더해 주는 겁니다. 조작이라는 것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작이 간단하고 조악합니다. 그냥 누구의 표를 여러분들 민경욱이 이런 100표를 사전투표 얻었으면 20%인 20표를 빼가지고 그냥 뭡니까 정의령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넘겨주고 여러분들 누구죠 이정미 후보 정의당 이정미 후보가 10표를 얻었으면 20%인 2표를 빼가지고 뭡니까 그냥 넘겨주는 겁니다. 프로그램도 아주 간단합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그 조작 프로그램이 돌아가가지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0년 6월 1일 지방선까지를 다 선거결과를 만든 겁니다. 그 만들어진 숫자가 바로 지금 여러분 보시기는 왼쪽에 있는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한 것은 여러분 그 선거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숫자를 만들어낸 공식을 찾아낸 겁니다. 공식을 찾아내 보니까 인천연수원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민경욱이 20% 이정미를 20% 훔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작 프로그램이 얘가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 보니까 중앙선거관련회에 거의 오차가 없을 정도로 딱 일치하는 거죠. 그게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거 맨 마지막 보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후보가 4984표 차이로 이긴 선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여러분 이건 이름이 틀렸습니다. 민경욱이 4만 9912표 정의령이 5만 2806표를 받은 것을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숫지는 이름은 좀 틀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만든 겁니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각오하셔야 될 것은 7월 28일 날 대법원 2부에 천대엽 조재현 박정아 민유숙이 땅땅땅 다소 문제가 발견됐지만 투표 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측 소송을 기각한다 이렇게 하면 선관위 소송 성 민경욱 패배 이렇게 하면 완전히 대한민국은 뭐죠. 사법적인 수단을 통해가지고 부정선거를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지는 겁니다. 7월 28일까지 열심히 해야겠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걸 두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증거가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걸 덮을 거냐 안 덮을 거냐인데 대한민국의 신임 대통령은 덮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 뭐 국힘당의 권성동이라는 사람은 다 접은 거로 가는 거고 일찍부터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기막힌 현실 앞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 선거 부정을 하더라도 아무도 이제 뭡니까 처벌할 수가 없고 그냥 그러니까 뭐 그냥 선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그냥 컴퓨터 돌려와 저것끼리 뭡니까 네 한자리 주고 네 한자리 주고 그렇게 해먹으면 되는 거지 말라오 국민들이 나서가 여러분들 1년에 수조원씩 써가지고 선거를 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대한민국 여러분들 이름도 바뀌어야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선관이 공화국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조작공화국으로 바꾸든지 권력이 정당하게 여러분들 생성될 수 없는데 권력을 정당하게 생성할 수 있으면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성선원행입니까 그런 게 이제 없다는 겁니다 네 여섯 번째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